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택들이 거래가 활발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주거의 그런 유형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2종 7층 규제의 완화 같은 경우가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규제의 완화로 다가올 수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을 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공급을 빠르게 확대시키고자 하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6대 재개발 완화 정책 중에 마지막 정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 소식인데요.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이란 어떤 지역이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 7층 이하로 규제되고 관리되어 있었던 지역들인데 서울 면적의 약 14%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층 주거지로서의 밀집도가 계속해서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슬러마 작업이라든가 또는 이 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 제한 여건으로 인해서 지배 가치라든가 또는 주변 지역들의 주거 환경들이 더욱더 낙후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조금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겠다라는 서울시의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층까지의 그런 높이 제한이 앞으로는 최고 25층까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도 190%에서 200% 그리고 기존의 이제 2종 7층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이제 공공기여를 하기 위한 10%의 용적률 의무 기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높은 주거의 형태를 띌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이 직접적으로 되면서 지금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정비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 중인 곳들에 즉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무분별한 안개발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 지역이라든가 또는 중점 경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이제 경관 관리 지역으로 제외를 시키면서 관리를 또 따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떤 영향들이 끼쳐질 것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좋은 주거의 환경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 사업에 오히려 탄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를 통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서 수요가 분산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거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뉴타운 해제 지역들이라든가 정비 사업이 해제된 곳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해제가 되면서 빌라가 들어섰던 이런 지역들 굉장히 슬럼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마땅히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이 없다 보니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뭐 도시재생부터 시작을 해서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같이 함께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정비 사업이 해제된 지역들 중에서 약 160여 곳 정도가 7층 규제를 받았었던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위주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시 내에서는 이제 관악구와 동대문구의 가장 많은 주거의 비율이 바로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비강남권들이 가장 많은 그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균형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심권 라인에서도 도시재생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뭐 숭인동이라든가 창신동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있죠. 이런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들.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정도 길고 물론 요즘에는 시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많은 공모가 또 시행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들이 끼쳐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단위, 최소 단위는 이제 1만여 제곱미터 정도의 구성규모로서 가로정비 사업이 유일무이 했었는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들이 수혜가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7층으로 묶여 있어서 이제 저층의 주거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곳들이 25층까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용적률과 건표률만 맞는다면 25층 아파트로도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존에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던 곳들 하지만 재개발은 조금 어려웠던 지역들,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기반시설을 잘 갖추거나 역세권을 갖춘 빌라 밀집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 입지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조금 선별해서 갭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선별해서 내가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앞으로 이런 추후에 개발될 수 있는 용적률의 상향 소식들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호재가 또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과 그리고 마용성을 비롯한 인기 있는 지역들에서도 소규모의 재건축, 소규모의 재개발 사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